사실이 참말로 어둡군! 오늘은 심플리 케이팝 녹화하러 왔습니다 아리랑TV 저기 옆에 담소를 나누고 있는 러쉬 언니들이 있네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 제임이 언니에요 근데 리더가 누구에요? 저 제임입니다 빨간색 때문에 잘 안보이네요 언니 소개해주세요 저는 러쉬의 미소천사를 맡고 있는 민희입니다 저는 러쉬의 바지를 맡고 있어요 항상 제가 바지를 입습니다 바지 담당 사라 근데 참 언니들 부러워요 몸매가 나도 혜인이가 부러운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귀여워질 수 있어 너무 가녀려요 귀여워 지금 이게 어디로 올라가나요 혜인이씨? 이거요? 이것은 혜인이TV로 올라갑니다 혜인이TV에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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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대박 대박